사람들이 VR이라고 하면 보통 공간이동의 개념을 생각하세요 제가 거실에 있지만 뉴욕이나 파리도 갈 수 있고 남극으로 갈 수도 있고 우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동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실제 써보시면 굉장히 조악하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 많은 콘텐츠 프로바이더들이 본인들의 콘텐츠를 VR화하려고 노력했지만 실제 결과물을 보고 많이 실망한 이유가 거기에 있죠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시게 되면 진짜 가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들이게 됩니다 진짜 가있는 것 같은 정도의 선명함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에파소크라면 약간 딱딱하게 말씀드리면 VR 솔루션, 특히 VR의 화질을 개선하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조금 부드럽게 말씀드리면 저 회사 이름이 알파서클잖아요 알파는 최초의 건드려지지 않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서클은 어떤 원형, 공간을 의미하거든요 알파서클은 360도 공간을 있는 그대로 손실없이 보여주는 솔루션을 만들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회사 이름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보통 실사 VR 영역에서 최고의 화질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제가 AR, 증강현실을 하던 회사를 하다가 엑싯을 한번 하고 대학교에서 VR, AR 연구소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VR 쪽으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처음엔 좀 놀랐는데 VR 컨텐츠들을 직접 경험하면 화질이 굉장히 나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에 제가 무슨 설정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보다 보니 어떤 근원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60도 전체를 이 둘레를 하나의 사각형 안에 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 저희가 좀 집착한 아이디어는 사용자는 동시에 여러 군데를 볼 수 없지 않느냐 즉 내가 현재 보고 있는 곳에만 화질을 집중할 수 있다면 고화질을 360도에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알고리즘으로 만들고 특허를 출원하고 개발을 해서 만들게 된 거죠 근데 저희랑 유사한 알고리즘을 쓰는 회사들이 실리콘밸리나 유럽이나 일본 쪽에 좀 있긴 한데 실제 화질의 개선 정도나 또는 사용자가 느끼는 성능이 저희가 훨씬 압도적이라는 걸 저희가 최근에 알게 되었죠 굉장히 고무되어 있기도 합니다 고객에게 VR로 전달하기에 적당한 컨텐츠의 라이센스나 소유를 하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컨텐츠 프로바이더들이 저의 주 고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고객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고화질 VR로 딜리버리 하기 위해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솔루션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사실 VR 하면 보통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연관 검색어가 어지러움, 멀미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발생하냐면 사용자의 눈 근처에 있는 근육들은 최대한 뇌로 좋은 영상을 전달하고자 노력하는데 전달받은 뇌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화질이 안 느껴지니 그 갭 때문에 멀미가 나는 거거든요 저희 솔루션 사용하시면 멀미가 훨씬 덜 느껴지십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VR도 영상입니다 그래서 보통 4K VR이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4K는 굉장히 고화질이지만 그건 저희가 4K 텔레비전을 거실에 앉아서 봤을 때의 고화질인 거고 360도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각형 안에 360도를 전체적으로 담아야 해요 그걸 사용자들이 보는 건 VR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서 보는 거거든요 4K라는 사각형 안에 360도를 담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말은 4K지만 어느 한 시점에 사용자가 보는 부분은 전체 4K의 아주 일부분인 겁니다 수학적으로는 1·16 정도밖에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격자들이 하나하나 다 보이는 거죠 화질이 나쁠 수밖에 없죠 근데 저희는 사용자, 사람은 물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앞과 뒤를 동시에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이나 HMP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오로지 사용자가 보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쪽을 보고 있다면 사용자 시야 요만큼의 4K를 활당하는 겁니다 고개를 돌리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4K를 다시 렌더링하는 기술이죠 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렌더링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충분히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저희는 이거를 30분에 1초 안에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고개를 아무리 빨리 돌려도 마치 하나의 영상을 보는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저희 알고리즘과 기술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의 비전은 명확합니다 그 업계의 스탠다드가 되는 것 그래서 어떤 VR로 실사 VR을 촬영하여 딜리버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나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아 알파서클의 솔루션을 사용해야 한다 라는 인식이 업계에 자리 잡게 하는 것 그래서 저희가 표준이 되는 것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저도 어려운 거 알고 있는데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꼭 이루려고 합니다